시편 137편 말씀은 보통 시편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면 시편을 생각하면 주님께 찬양하는 또는 찬양을 드리는 노래로 생각하죠. 어제 말씀에도 기억하시면 시편 136편의 반복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반복으로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과 노래들이 시편 중에 많이 있죠.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 23편처럼 평화와 안전의 이미지가 담겨진 또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담겨진 시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시편도 많이 있고 또 지혜의 시편, wisdom의 시편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 137편 말씀은 슬픔의 시편입니다. 눈물과 아픔의 감정이 담겨진 분노와 저주의 애가가 담겨진 시편입니다. 영어로는 imprecatory psalms 또는 psalms of curse, 저주의 시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편 저자의 상황, context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역사적 배경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때. 그래서 1절에 이 시편 저자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라고 했다고 했죠?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것뿐만 아니라 6절에 기록한 것처럼 에돔 자손이 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기초까지 헐어버렸다고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말도 못한 상황들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이 시편 저자가 8절에 바벨론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 복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리고 마지막 9절에는 아주 무서운 마지막 9절에 아주 잔인한 말을 해요. 너희의 어린 것들을 너희의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것을 원한다고 아주 잔인한 욕이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시편을 끝냅니다. 아마 이 잔인한 아이들에 대한 그 잔인한 행위도 그들이 그 바벨론들이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망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종교, 전통, 과거 그리고 그들의 미래, 아이들까지 헐어버리고 그 기초까지 헐어버렸다고 울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주 슬픈 시편이죠. 저는 이 시편 137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의 아주 슬픈 역사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저는 이민 가정의 2세로 자랐지만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일제시대에 살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1950년 6월 25일이 생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Made in Japan이라면 절대로 못 사게 하셨어요. 차는 물론이고요. 그런데 그 소니 워크맨을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기억하시죠? 소니 워크맨을 갖고 싶은데 못 사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역사에 아픈 상처가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차를 사야 하는데 일본 차를 사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또 이러니까 일본 차를 안 사고 한국 차를 샀는데 요즘 한국 차가 잘 나온대요. 아멘 아멘이 큰 거 보니까 상처가 아주 깊네요. 오늘 말씀의 3절 보시면 3절 보시면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9절, 이 3절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3절 말씀에 이 시편 저자는 노래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었나 봐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노래는 노래를 잘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오늘처럼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못할지라도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찬양인데 이 이방인들이 그냥 놀리는 것 놀리는 마음으로 놀리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냥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을 드릴 때는 예배로 봅니다. 월십으로 봐요. 그 거룩한, 홀리한 예배 아주 은밀한, 인트메트한, 밀접한, 크로스한 관계 속에 하는 그 행위 행동이 찬양이라고 믿어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찬양인데 아멘 내 아내와 나만 같이 하는 그 관계인데 지금 딴 남자가 와서 내 아내를 데리고 내 앞에서 하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서 10편 저자가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요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 몸을 딴 사람한테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보이는 우상이었지만 지금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떻게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어디다가 사행하고 있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어디다가 팔고 어디다가 주고 있냐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울립니다. 20편 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오직 주님께만 드려야 하는 찬양을 지키려고 2절 어느 버드나무에다가 그 수금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안 주려고 그 수금을 포기한 것이죠. 5절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라도 6절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내 기쁨 내 찬양은 오직 주님만 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 내 가정 내 종교 내 나라와 전통 과거와 나의 미래까지 뺏을지라도 나의 찬양 나의 믿음 나의 기쁨은 끝까지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춘양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춘양 이 시편 저자는 아주 깊은 상처와 슬픔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날에 우리 투이 영어 예배를 준비하러 강대상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매주마다 저는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준비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한 분이 강대상까지 오셔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다. 눈빛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멈추고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그분의 서른 살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음악 전공을 했고 음악 박사까지 받았고 잘 살다가 좀 아파서 병원에 검사하러 갔대요. 그런데 의사가 루키미아 백혈병 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나이는 젊고 전혀 문제가 없는 딸이었는데 잘 자랐는데 갑자기 백혈병 이라고 했을 때 너무 놀랬다고 그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의 기도 부탁을 하신 거죠.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같이 많이 울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겠다고 바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오늘부터 키모테라피로 들어간다고 해요. 사탄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찬양을 뺏으려고 해요. 사탄은 우리의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크리스도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보열로 그 딸의 피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찬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저자는 그 아픔과 그 상처 그 어려움을 7절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기도로 나아갔어요. 사람들은 그 기도를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성경 전체에 보면서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너무 심한 말이라고 어떤 교회는 그 구절을 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빼는 찬송가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아픈 아파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의 독생자 까지 아시니까 그의 아들 까지 아시니까 예수 크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